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네, 예쁘눈에 또 이렇게 앤들레스 썸머 수국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네요. 작년에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앤들레스 썸머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해주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는데요. 얼른 얼른 주문하셔야 원하는 색깔을 또 차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직수입해온 정품, 네덜란드 앤들레스 썸머 지금 애플은 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앤들레스 썸머 블루색, 이거는 블루색이네요. 블루색은 4만원. 칼라별로 또 가격 차이가 조금 있죠.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화분도 잇다만큼 크고 이렇게 커요. 이렇게 블루색. 앤들레스 썸머는 인기가, 다른 것도 굉장히 인기지만 이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키우기도 아주 좋고, 꽃도 예쁘니까. 그래서 이거는 4만원이고요. 앤들레스 썸머, 이거는 흰색. 흰색. 흰색은 잎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분의 이렇게 꽃은 이렇게 핍니다. 수국. 앤들레스 썸머, 유럽 수국. 이거는 하얀색. 흰색은 4만원입니다. 아까 이거 칼라 얘기 안 했죠? 퍼플이, 퍼플은, 앤들레스 썸머 퍼플은 4만 5천원이네요. 이것도 꽃이 피면, 이렇게. 이런 색깔. 색깔이 되는 수국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핑크색이에요. 요거는 꽃이, 요런 색깔입니다. 이렇게 수국 엄청 많이 있고요. 이것도 주문이 엄청 많대요. 이것도, 작년에도 이거 굉장히 인기 있었으니까요. 올해도 있을 때 얼른 데려가시면 될 듯 합니다. 좀 부지런하신 분들이 참. 어, 얘는 지금 뭔가 했어요. 너무. 그런데 입을 보니까 토플 같아요. 맞죠? 톱처럼 생겨서 토플인데, 요거는 아주 짧게 매요. 그래서 미니 토플이라고 합니다. 미니 토플. 굉장히 조그맣죠? 요렇게. 요렇게 작아요. 난쟁이야, 난쟁이. 미니 미니 토플인데, 요거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요렇게. 이렇게 노란색인데, 꽃이 제일, 진짜 정말 예쁘죠? 이렇게 노란색. 지금은, 미니 토플이 이렇게, 어, 노란색만 있어요. 월동도 아주 잘 되고, 토플은 월동 잘 되는 거 아시죠?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죠? 요것도, 요것도 번식도 굉장히 잘 되는, 토플 번식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요것도, 꼭, 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니 토플, 가격은 3,000원 월동 됩니다. 어, 이거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흑동이, 음, 노란색은 봤거든요. 노란색은 그래서 저도, 꽃밭에다 심어놓은 아이가 있는데, 얘는 또 요런 색이에요, 요런 색. 너무 예쁘죠? 어, 이게 처음에 필 때는, 그냥, 아주 완전히, 황금, 노랑. 황금, 노랑인데, 피면서 요런 색깔이 돼요. 어, 정말 너무 예쁘죠? 기존에는 그냥 요렇게 노란색. 요렇게 노란색이었어요. 다르죠? 요거 한번 보세요. 요렇게 달라요. 완전히 얘는 황금빛이에요, 황금빛. 요것도, 흑동이나물도, 음, 가격은 3,000원이고, 요것도 월동이 됩니다. 어우, 예뻐 예뻐 예뻐. 너무 예뻐요. 요것도 하나 데려다 심어봐야 되겠는데요. 흑동이나물,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 예쁘다. 요거는, 지금 남조, 남도자리라는 아이예요. 요렇게. 남도자리. 가격은 3,000원이에요. 꽃을,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 요렇게. 분이, 요렇게 생겼는데, 꽃이, 아, 정말 예쁘죠? 흰색 좋아하시는 분들, 흰꽃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들의, 요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데요. 남도자리라는. 꽃입니다. 요것도, 물이 되어서, 이렇게, 음, 군락을 이루면서 피워지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요것도 뭐, 맷송이, 맷. 아예 데려다가, 요렇게 심으시면, 요 아이를, 되게 예쁘게 보이실 것 같아요. 남도자리. 가격은, 3,000원 월동됩니다. 아, 요기는 이렇게 많이 피웠고요. 요기는 이제, 꽃돈이, 꽃돈이, 꽃돈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굉장히 인기있다고 합니다. 요거, 남도자리. 가격은, 3,000원 월동됩니다. 요거는, 원편소고기라고 합니다. 이름 한 번 보실까요? 이렇게, 원편소고, 가격은, 10,000원 이고요. 월동이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15젠티분의, 이렇게 큰 화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분이, 커서, 가격이, 10,000원 이고요. 요게 작은 분도 있어요. 작은 분은, 3,000원입니다. 아, 가격도 착하죠? 요렇게, 원편소고, 이것도 월동이 되고요. 요거, 작은 거는, 3,000원입니다. 있을 때 얼른 주문해가세요. 굉장히 인기있는, 음, 엄청 소고기입니다. 요거는, 우단동자입니다. 우단동자. 요것도, 굉장히 인기있는데요. 요기 지금 아직은, 꽃이 안 올라와 있어요. 음, 이렇게 꽃이 피면, 요렇게, 요렇게 예쁘게 피어주는, 우단동자 꽃입니다. 아, 진짜, 꽃도 굉장히, 이 꽃 인신이 좋은, 좋은 아이예요. 그래서,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쁜데, 요게 분이 굉장히 커요. 요렇게, 요것도, 15세트 분에, 가격은, 만 원이고요. 당연히 월동 되고요. 우단동자입니다. 요거는, 금 꽝의 다리. 가격은, 12,000원. 월동 되고요. 요것도, 꽃이 요렇게, 꽃이 피면, 요렇게 예뻐요. 요렇게 예쁜 색. 인기가 굉장히 있는 아이죠. 요거, 우리 집, 음, 화단에, 꼭 필요한 아이, 꼭 있어야 된다는 아이. 금 꽝의 다리. 요렇게, 길게 올라와서, 이제 꽃이 피워줄 건데, 꽃이 피면, 요렇게, 요런 색으로, 예쁘게 피워주는, 금 꽝의 다리. 가격은, 12,000원. 월동 됩니다. 요거는, 바이처롱입니다. 바이처롱도, 요렇게, 월동이 되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아, 꽃이 요렇게 폈어요. 아우, 종이꽃 같기도 하고, 꽃이, 굉장히 예쁘죠? 음, 그거 마치, 도라지꽃 같기도 하고, 하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가 크지 않고, 요렇게, 나지막하게, 어, 진짜, 음, 요렇게 해서, 키우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정말 예쁘죠? 꽃이, 지금 계속 요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내려가시면, 꽃은 계속 보실 듯 합니다. 그, 바이처롱 가격은 많이, 요거는, 별가감이에요. 별가감인데, 요렇게 별꽃, 완전히, 별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름이, 별가감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무슨, 꽃잔디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음, 요렇게 큰 화분에, 오차, 요렇게 큰 화분에, 가격은, 요거는, 요거는 만 원이고요. 요 아이도, 월동이 됩니다. 요것도, 요거는, 향, 별가감이에요. 요거는, 아주, 조그매요. 요렇게, 10cm 분해 되어 있는데, 요거는 향기가 나고요. 요거 보세요. 지금 꽃이 요렇게, 요렇게 맺혀 있어요. 요거 다 꽃이에요. 요게 꽃이, 다 피면, 엄청 예쁘겠죠? 지금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고, 요건 좀 더 많이 피네요. 요거는,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향기, 별가감이, 요거는, 3,000원. 요것도, 월동이,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완전히 꽃잔디처럼, 요렇게 캐우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예뻐요. 향기, 별가감이. 요것도, 가격 대비, 진짜 아주, 가격도 착하죠. 꽃도 예쁘죠? 요렇게, 완전 별이에요. 별. 그죠? 너무 예쁘죠? 향, 별가감이. 요거는, 작은 거는, 작은, 요거 분해, 요거는, 3,000원입니다. 요거는, 알프스 안개입니다. 알프스 안개. 3,000원이고, 월동이 되고요. 꽃, 색소 끓인 거에요. 꽃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예쁘죠? 요렇게. 알프스 안개 패랭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요. 요것도, 월동이 되니까, 심어 놓으면, 계속 계속, 우리 집 꽃밭에, 요거는, 뭐, 베란다에서도 키워도, 풍풍만 잘 되고, 햇빛이 들어오면, 아주 예쁘게 피워지는, 알프스 안개 꽃입니다. 가격은, 3,000원. 너무 예쁘죠?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정말. 안개 꽃답게. 근데, 일반 안개 꽃보다, 꽃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또, 우리 집 베란다에, 우리 집 꽃밭에 심어 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청강초롱이에요. 제가 저의 꽃밭에, 청강초롱 보여주었죠? 월동하고 깨어난 아이, 요거 지금, 청강초롱인데요. 요 아이가, 번식도 굉장히 잘 돼요. 겨울잠을 자고 나더니, 새꾸를, 엄청 많이 달고, 깨어났잖아요? 청강초롱 가격도, 굉장히 착하답니다. 요렇게, 4,000원? 월동. 20도 넘는, 영하의 날씨에서도, 아주 거뜬하게, 월동하고 깨어났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생겼는데, 가격 대비, 가성비 좋고, 꽃도, 얘 진짜 정말 예뻐요. 제가 작년에 찍은 사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 사진을, 삭제해버렸더라고요. 이거 진짜 꽃이, 요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피워주는데, 엄청 예뻐요. 진짜 제가 꽃 보고, 반해서, 예쁜 사장님이, 저기 심어 놓은 거, 그거 작년 11월 달에, 갖다 심어 놨는데, 군대에서 살았잖아요. 살고, 겨울을 나고, 지금 쭉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셨죠? 지금 청강초롱 이렇게 나와있네요. 가격 4,000원, 월동되는 청강초롱. 요것도, 있을 때 얼른 구입해보세요. 백산풍노초, 요것도 한번, 꼭 키워보세요. 정말 사랑스럽게, 너무 예쁘게 피어지는, 백산풍노초, 요것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요렇게 4,000원이에요. 요것도 월동이 되는 아이예요. 지금 꽃송이가 요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고, 요렇게 꽃핀 아이도 있고, 요거 핑크색으로 이렇게 피는데요. 백산풍노초,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도 요거 하나 심었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소다마미, 강력 추천해주는, 백산풍노초, 요거 한번 심어보세요. 일반 풍노초보다, 얼굴이 꽤 크죠? 이렇게 핑크색으로 피어지는, 백산풍노초, 월동이 이렇게 되고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아우, 예뻐라. 예뻐 예뻐. 블루 사파이어 세이지입니다. 요거는 허브가인가 봐요. 향기가 있습니다. 요거. 블루 사파이어 세이지. 가격은 4,000원. 나무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거 가지가 굉장히 많죠? 요런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 4,000원이면 굉장히 착하죠? 요거 잎을 요렇게 만져보면, 향기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꽃이 피면 요렇게, 아주 마냥 꽃을, 어, 얘도 꽃 인심이 좋아서, 꽃을 많이 보여주는, 어, 블루 사파이어 세이지입니다.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자주초롱나무입니다. 자주초롱꽃, 요렇게 꽃이 피면, 아, 요아이 일단 요렇게, 어, 월동이 되고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예, 꽃이 피면 요렇게, 자지색으로 이렇게, 초록꽃은 다 예쁜 것 같아요. 요것도, 화분이 이렇게 커요. 시분스티븐에 밥이 굉장히 많죠? 풍성한, 요거 가격이 만원,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꽃도 예쁘니까, 요거도 뭐, 다 이렇게 밥이 많다 보니까, 요거 나무마다 다 올라서, 꽃이 피어지면, 굉장하겠죠? 자주초롱, 가격은 만원입니다. 꼬리풀이 나왔네요. 꼬리풀, 이렇게, 가격은 9,000원, 월동 되고요. 요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꼬리풀, 무슨 꼬리를 닮았을까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데, 너무 예쁘죠? 가격도, 착하죠? 분위기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크고, 밥이 엄청 많죠? 꼬리풀, 지금 꽃이 피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요아이도 정말 매력이 있네. 꼬리풀, 요것도 한 번, 있을 때 한 번 품어보세요. 예쁘네? 꼬리풀, 이렇게 9,000원, 월동 됩니다. 요거는, 터리국화입니다. 터리국화, 터리국화도, 이렇게, 월동이 되고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꽃을 다 물고 있어요. 요렇게, 꽃이 이제 피어주려고, 이렇게 꽃을 물고 있네요. 이렇게 다 맺혀 있습니다. 요것도, 아니, 겉바지마다, 다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오는 족족 다, 꽃이 피니까, 정말 요것도, 예쁘게 볼 수 있는, 터리국화입니다. 왜 터리국화일까요? 왜 이름이 터리국화인지, 모르겠지만, 저지가, 이름은, 그래도 꽃은,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터리국화, 가격은 만원이고요. 월동이 됩니다. 요거는, 습근, 로벨리아. 습근 종류들은, 꽃들이 진짜 다 예쁘죠. 요것도, 이렇게, 월동이 되고요. 가격은 만원이고요. 음, 꽃이 피면, 요렇게, 요거는, 아이고, 요렇게, 보라색 꽃이, 이렇게, 다여 있어요. 엄청 많이 피죠. 요것도, 습근 비어올라도, 분이 이렇게 크답니다. 이렇게 분이 커서, 이것도 15센트 분에, 가격은 만원, 굉장히, 가격도 착하죠? 음,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습근, 로벨리아. 가격은 만원, 월동됩니다. 요거는, 센트란트스, 월동되고요. 꽃이,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꽃이 피어있는 아이가 있거든요. 아, 짭짭, 요렇게. 아우, 꽃 너무 예쁘죠? 요기 꽃이, 지금 하나씩, 팡팡, 요렇게 터지고 있어요. 센트란트스, 요거는, 이렇게, 지금 먼저, 이렇게, 더, 더 빨리 자란 아이, 이렇게 꽃이 맺혀있고요. 지금, 요렇게 많이 있는데, 아주 요렇게, 어린 아이들도, 요렇게 있습니다. 요기 굉장히 작기도 한데, 벌써 요기 꽃대가, 요렇게 물려있죠? 요것도, 음, 요기 가격은, 12,000원이고, 분이 이렇게 커요. 음, 분이 이렇게, 15cm 분에, 음, 요것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꽃이, 정말 예쁘죠? 가격은, 12,000원 월동되고요. 센트란트스, 입니다. 아깨보 지손이 월동되고요. 가격은, 12,000원이고, 분이 굉장히 커요. 요기 지금, 꽃이 한참, 이제 피기 시작하네요. 요렇게, 아깨보 지손입니다. 지손을 닮았다가, 지손이라고 불려지네요. 꽃이 이렇게, 풍로, 풍로초처럼 꽃이 이렇게 예쁘네요. 분이 15cm 분에, 가격은 12,000원. 요거, 아깨보 지손이도 월동이 됩니다. 지금 꽃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 피어나기 시작하네요. 너무 예쁘죠? 아깨보 지손이,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아, 정말 앵초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사계절 내내, 종류마다, 다 동형이 있고, 하형이 있고, 이렇게 사계절 내내, 앵초를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요거는, 삼색 앵초예요. 삼색 앵초, 보시면, 가격은, 12,000원이고, 요거는, 월동이 됩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분이 15cm 분에, 꽃이 지금, 꽃송이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요렇게, 세 가지 색깔을, 내기 때문에, 삼색이라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꽃 색깔이 요렇게 생기죠? 요렇게, 요거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잖아요, 꽃에. 너무 신기합니다. 삼색 앵초,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저 이거 멀리서 보고, 수박나무, 수박나무인 줄 알았어요. 어? 수박나무 같이 생겼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요 아이가, 수박이 아니고, 수박나무가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요 아이는, 뿔 양깁이라고 합니다. 뿔. 요렇게, 뿔 양깁이, 가격은 16,000원이고요. 요 아이도 월동이 되는데요. 꽃이 피면, 요렇게 예쁘게 핀다고 합니다. 요거 보실래요? 어? 진짜 양깁이, 양깁이 꽃, 정말 예쁘잖아요? 요거는, 뿔 양깁이라고 합니다. 꽃이 요렇게 생겼네요. 아우, 정말 예쁘. 어, 특이하게, 그리고 요렇게, 은색깔을 지니고 있어요. 잎이. 요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뿔 양깁이, 아주 독특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뿔 양깁이, 가격은 12,000원, 월동 됩니다. 요거는 물사리나무입니다. 물사리나무, 나무가 요렇게 생겼어요. 어? 뭐가 없어? 이렇게 생겼는데, 가격은, 만원입니다. 이렇게 물사리, 월동이 되고요. 금, 노메라고도 불려진다고 합니다. 꽃이 피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요렇게 예쁘게 펴요. 요렇게. 물사리나무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지금, 예프론에, 물사리나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얼른, 있을 때 얼른 구입하세요. 물사리, 가격은 만원입니다.